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첵쇠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꼬리도 살랑살랑 치시고 두첵쇠 두첵쇠 사람 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곰탱이 곰탱이가 사람 쳐요 두첵쇠 운동장으로 살살살살 두식이 들어올까 말까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지 않아 네 마음 다 안다 장사로 가니? 철물점 들어와 들어와 두식 들어와 갈등 두식이 갈등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지 않아 두식은 비켜줘라 두식이 들어오게 이분은 또 왜 이러실까요 두식 물 다 마시면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 되죠 두식들 두식들 아 아 아 부드럽게 놀자고 권할 수 없겠니 금탱아 과격하게 그렇게 놀자고 하는게 아니라 듀식 듀식 드로래그 그리고 또 오줌 예수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삭바삭 너는 언제 내 발밑에 와있네 샤샤샤 아 힘들어 뛰었더니 너무 힘들어 잔디밭에도 잠이나 자야 되겠다 사뿐사뿐 용순이 밖으로 도착 나갑시다 가자 내일 나와 나가 나가자 나와 꼼탱 너 지각 가을이 치가 그래도 빨리 뛰어나왔다구요 참탱이 띠띠 신나게 놀았어요 계속 장사하세요 그 안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네 신나게 놀았어요 들어가려고 얘들 벌써 좀 칠해줘요 그 다음은 띠띠 알맞아 뚜껑 띠